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파일을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유닉스 계열 시스템, 유닉스, 그리고 윈도우, 그리고 osx 이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만나는 경우입니다. 여기 뭐라고 적혀있나요? fail to open stream, permission denied, 그리고 1.php, 그리고 파일 get contents라는 이 함수를 사용했을 때 권한 때문에 거부됐다, 권한이 거부됐다 라고 에러가 뜨고 있는 것이죠. 이거는 뭐냐면 보안과 관련된 것이고 또 권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그럼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. 우선 1.php라고 우리가 방금 실행했던 저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1.php의 내용은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1.php는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readme.text라는 파일을 읽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readme.text 파일은 이것이고 이 파일의 소유자는 root, 그룹도 root입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할 때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이 id 값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이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운영체제에서 이 아파치를 실행했느냐 또는 어떤 웹서버를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값은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파치는 이 따따따 데이터라는 사용자 계정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따따 데이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어쨌든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사용자 계정으로 동작하고 있는 아파치이기 때문에 이 php는 그 아파치의 모듈의 형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php도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사용자의 이름으로, id로 이 시스템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는 readme.txt 파일에서 소유자는 루트고 그룹도 루트죠. 그 얘기는 뭐냐면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사용자는 루트도 아니고 그룹도 아니다. 다시 말해서 other라는 뜻입니다. 약간 이거, t-o-t-h-e-r 즉 소유자도 아니고 그룹도 아니다. 라는 뜻에서 other이고, 이 other는 여기 있는 이 권한에서 제일 끝에 있는 세 번째, 제일 끝에서 끝에 있는 이 세 개의 칸들이 바로 other의 권한이죠. 여기에 r, w, x가 올 수 있는데 r도 현재 없고, w도 없고, x도 없죠. 이 얘기는 other, 즉 이 파일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고 그룹도 아닌 사용자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읽기 권한도 없고, 쓰기 권한도 없고, 실행 권한도 없다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읽기 권한이죠. 우리는 이 파일을 읽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permission denied라고 하는 에러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readme.txt 파일을 우리가 php 엔진을 통해서 읽으려고 하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현재 이 파일에 대한 소유자 또는 그룹의 그룹의 이 파일의 권한이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소유자도 읽을 수 있고 그룹도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즉,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 파일에 대한 소유자를 따따따 데이터로 바꾸거나 또는 그룹도 따따따 데이터로 바꾸게 되면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. 자, 또 다른 방법은 이 파일의 other도 이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는 있도록 여기 있는 첫 번째 자리에 r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되도록 여러분이 권한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. 자, 저는 이 파일의 소유자를 따따따 데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. 자, sudo chown 소유자를 바꾸는 거죠. 그 다음에 따따따 데이터 그리고 readme.txt 엔터 실행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 파일을 리로드를 하면 그때 비로소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. 즉, 권한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제가 자, 여기에 있는 이 파일 중에 cat2.php의 내용을 보면 자, 여기에 있는 2.php의 내용은 writeme.txt라는 파일을 file.get.pyput.contents를 이용해서 코딩 에브리바디디라는 텍스트를 이 파일에다가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죠. 즉, 파일을 새로 생성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, 2.php를 실행시켰더니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permission denied가 출력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. ls-al 하고서 자, 보니까 자,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현재 디렉토리에 이 writeme.txt라는 파일을 생성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파일을 생성하려고 할 때는 누구의 권한에 따르게 되냐면 여러분이 생성하고자 하는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권한에 write 권한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파일을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요점을 보니까 현재 디렉토리의 소유자는 root고 그룹도 root입니다. 그 얘기는 우리가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면 other의 권한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자, other를 보니까 other의 권한은 읽기도 가능하고 실행도 가능한데 아쉽게도 w, 즉 쓰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other도 쓰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는 root나 root, 여기에 other가 아니라 이 owner에게만 right 권한이 있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자리에 나오는 root가 root를 따따따 데이터로 변경해 준다면 역시나 이 현재 디렉토리에 write me.text라는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. 자, 저는 이 현재 디렉토리의 소유자를 root에서 따따따 데이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자, sudo chmod change owner 따따따 데이터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 엔터 자, 그렇게 해서 제가 ls-a를 했을 때 현재 디렉토리의 소유자는 따따따 데이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제가 다시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사라졌고 자, 보시는 것처럼 write.me.tex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할 때 그 파일이 이 권한이 없거나 또 권한이 있거나 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죠?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파일과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그 파일이 읽기 가능한 상태인가 또는 쓰기 가능한 상태인가 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자,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일이 읽기 가능한 그 파일이 읽기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때는 read is underbar readable 즉 읽을 수 있냐 라는 것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그것이 true인 경우에는 the file is readable 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그 파일이 읽을 수 없다 권한이 없다면 예 이 함수는 false를 리턴하기 때문에 else에 있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파일을 처리하는 이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다룰 수가 있겠죠. 만약에 그 파일이 쓰기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is writable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그 인자로 전달되는 파일이 읽기 가능한지 아니죠. 쓰기 가능한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쓰기 가능하다면 true가 리턴되고 쓰기가 불가능하다면 false가 리턴될 겁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값에 따라서 또 세부적인 이 동작 방법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은 파일 언더바 exist 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. 이 함수 직접 실행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실행은 안 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보시는 것처럼 readme.txt 라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는 파일 언더바 exist의 인자로 여러분이 실제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파일을 인자로 전달해 줍니다. 그러면 그 인자로 전달된 파일이 있다면 true가 리턴되고 없다면 false가 리턴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다르게 프로그램을 동작하도록 할 수가 있겠죠.